뭐 이딴 3 캐릭터 나이지? 또 신성 죽이려고 디펙트가 또 새로운 신성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 이번이 벌써 몇번째야 신성 살인마 신성 승류를 낮추는 캐릭터 신살자 사대도 그지 같네 아유 사대도 그지 같네 사대도 그지 밀친 괜찮아 나 신성 있어 이 뚱땡이 해도해도 너무하네 이 뚱땡이는 디펙트 잘못 아니야 이건 디펙트의 죄가 없다 더블 뚱땡이 왜 창의적이어야 하지? 아 체력이 낙히지 체력이 낙히지 체력이 낙지 체력이 낙지 체력이 낙지 잡았다 이펙트도 못 잡는 모기를 내가 잡았다 그래서 목이 덜에 언제 개발된 번역 트롤 디펙트 카드 볼 때마다 그냥 그냥 한숨밖에 안 나오네 모기 터렛 끝판 빨리 개시계 주판 뭐 백돌고의 시계 있으면 주판이 왜 필요해 영유 뭐 여긴 뚱땡이 없어졌네 뚱땡이보다 좋은 것은 영뚱땡이 저저쿠아 이펙트가 얼마나 강한지 증명하는 거면 고래 봐야 되는 거 아냐 장기적인 인공지능 흠흠 아니 거기서 새망을 부터 미니 고마워 그 기회를 고마워 불 뿔 엘리트 가자 아닌가? 아 재련의 축복 신성인데? 어 어 여기서 최대한 스톨링 해야겠다 이거 스톨링 된다 불피 역시 역시 폭풍 그만 편향도 안되고 음 맛있다 꿀맛 꿀맛 이것이 투사의 미래다 억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10점 10점이요 폭풍 개발이 나오네요 폭풍 로봇 폭풍 로봇 파워 오버웰 메인 투사야 너도 저렇게 될거란다 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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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이기니까 인스타댄 디팩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닥터 이겨불었네 붉터 3 인스타댄다 2 핸 1 1 3 4 4 4 4 5 4 5 6 죽단기좀 줄래? 전기좀 올리게 칠메아리 죽단기좀 줄래? 감사 이제 폭풍 이제 폭풍 카드가 두번씩 나가는 폭풍로봇 음 메아리가 날까 창의적인 인공지능이 날까 메아리는 창의적인 인공지능에서 나온다 결승어에서 패배하고 폭풍을 쐬고 틈의 인공지능을 창의적인 인공지능에 병요? 안녕 세상 나보고 써야겠지 압박이 쓸까? 압박이는 근데 에너지 안줄 것 같은데 더블 행복한 꽃은 좋겠다 방열판이 안나오네 음... 너 설마 너...이자식 설마 건덩이 너마저 방열판은 창공지능으로 뽑으면 된데 조금 느리잖아 자...후... 방열판 있으면 이제 해시계도 돌릴건데 방어할게 없네 아이고... 뭐 엄청난 이기움을 주실려고 오셨나 아이고 이런걸다 당연히 나도 볶음이 볶음이 분명 좋긴 한데 뭔가 무난한 느낌이네 씀씀하네 자극적인 맛이 없어 아니 42층 부족 자극적이군 슬픈 사실 상자를 지나가면 이규준 나오지 않는다 아니 그전에 이미 나는 전쟁이 다 나왔잖아 생각해보니까 슬라임 잡고 볶음이 누웠잖아 혹은 밧 혹은 밧 보리 입앞 상섬 들러서 어 인공물이나 룬축성기나 찾아봐야겠다 뭐? 즉벌레 맴나 쎄네 에너자이죠 이런거 말고 무적이랬다 그그그 방열판 방 방 방 방 방 방 에바 걷어내기라도 나왔으면 재활용도 안나왔네 옥상 기념 5,000원입니다 와 5,000원 부원 감사합니다 걷어내기 여기 있었네 재활용 찾아 떠나야겠다 디펙트는 재활용 안되나? 아 니오가는게 재활용이었구나 ect 아 그냥 아니면 기저 아 아 아 이넘감 방열판 드디어 나왔다 깎아잡기 가능? 너의 호기심 나의 창의력 어느 쪽이 강한지 승부다 갈까까 힘 20 아니 잠깐만 스톱 멈춰 방열판 썼어 엔젠 멜렘 죽나? 죽네 죽네 내 디펙트 노답쇠기를 줄어놨다 한입의 호정을 5마리를 넣는다고 5마리 4마리 5마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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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내가 이겼다. 자... 아까 허접수... 엘로월드 그만... 되나? 아... 내 오정... 이 자식 내 오정을 어떻게 한거야... 아... 아... 이건 말이냐... 이 자식 내 오정 부인건 딥백타님... 제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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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 내 오정... 우짜지... 제발용... 없으면... 힘든 상황이 아니었을텐데... 없네... 에이... 에이... 이러면 스톨링하기도 힘든데...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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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은 죽이고... 방패는 살려라... 어이 창반로 피해서 어디 디펙트 잡겠어? 더 날렵하게 찔러야지 오게라 이곳에 결합은 없다 내가 아직도 결합으로 보이나 나는 퍼펙트다 민포 역장 드로우 잘 났네 그래도 드로우 잘 났네 그래도 흠 드로우 잘 났네 폭풍 안나오나 아 헬홀드 드로우 잘 났네 드로우 잘 났네 법 내 법법 1댐을 막을 수 있었던 건 모두 버프가 있었기 때문이다 깊은 자상이다 디펙트 앞에만 서면 자상해지는 심장 이겼구요 이지 네임 삼삼이 일 삼삼 삼삼아이 승루이 승루이 아니 점수가 왜 2862점이야 그야 디펙트니까 디펙트 진짜 약하네 아우 진짜 치가 떨린다 이게 캐릭터냐 일시끌 그니까 될 수 있는 즈 일시끌 일시 일시끌 일시 일시 일시끌 일시 일시끌 일시